사옥 텐트입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접다가 결국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거 되게 힘들어요. 솔직히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이게 그리고 어? 어? 이거 왜 되지? 아무튼 잘못하면 이빨 나가요. 이빨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. 이거를 여기를 밟은 면이죠. 밟은 면. 여기를 밟는 게 아니다. 여기를 밟는 거예요. 여기. 위에를. 자 보세요. 얘를 여기까지 갖고 와. 그리고 여기를 밟는 거예요. 밟아서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서 얘는 이렇게 밉는 거예요. 이렇게 밀면은 밀면 되는 거죠. 그죠? 자 다시 한번. 자 넓은 부분을 갖고 와서 밟고 내려서 얘를 이 상태에서 이대로 밀면은 이대로 모양이 나와버려요. 그냥. 세상 쉽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꺼주세요. 자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. 오יי.